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82페이지 지하철 타기 지하철을 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하철을 탈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신 차리고 타는 거 맞아요 정신 차리고 어디 내릴지를 아는 거 네, 그런 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안경 쓰고 다니기 그렇죠 안경을 쓴 다음에 뭘 가장 열심히 봐야 하는지 아세요? 옆자리에 앉은 남자 얼굴 그렇죠 그 남자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아세요? 서브웨이 맵 그렇죠 그래서 서브웨이 맵 달라고 원하는 답이 이제 나왔어요 얘기해 볼 거예요 어떤 얘기요? 서브웨이 맵, please 아, 지하철 노선도 주세요 서브웨이 맵을 주세요 서브웨이 맵, please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맵은요 네 빅맵이에요 빅맵? 빅맵 그게 뭐예요? 빅맵 몰라요? 빅맵은 알아요? 빅맵은 알아요? 네 그러면서 빅맵은 몰라요?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행 가서 택시를 타는 거예요 아, 빅맵이라는 게 있구나 있죠? 어디 가면 있냐면요 네 빅맵 먹으러 가면 있어요 정말? 네 그렇구나 좋은 정보다 세계 주요 도시에 빅맵을 먹으러 가면요 네 공짜로 빅맵을 집어올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빅맵의 특징은요 주요 관광지도 표시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어디에 가면 빅맵을 먹을 수 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요 아, 정말? 네 저는 해외 나가서 빅맵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랬구나 아깝잖아요 그 동네 음식 먹어야지 그 동네 음식은요 네 비싸요 아, 그래요? 그렇죠 비싸도 거기까지 가가지고 빅맵을 먹어요? 네 그렇구나 어쨌든 서베이 맵, 빅맵 이런 것들 주세요 Please 자, 맵을 구했으면요 네 표를 끊어야죠 표를 끊으려면 무슨 부스? 지난번에 환전 부스가 어딘지 물어봤었죠? 이번에는 티켓 부스는 어디인가요? 티켓 부스는 어디예요? 엔트런스 옆이에요 멍청아 넥스트 투 디 엔트런스 넥스트 투 디 엔트런스에 있잖아 넥스트 투 디 엔트런스 넥스트 투 디 엔트런스 엔트런스 입구인데 엔터 들어가다 엔트런스 입구 넥스트 투 디 엔트런스 넥스트 투 디 엔트런스죠? 맞아요 넥스트 투 디 넥스트 투 디 엔트런스 넥스트 투 디 엔트런스 넥스트 투 디 엔트런스 자, 서브웨이 맵 하나만 주세요 아 서브웨이 맵, 플리즈 여기 있어요 Here it is 네가 가져가 Here it is 그러면요 여기서 타임스퀘어 여행 티켓을 살 수 있나요? Where can I buy a ticket to 타임스퀘어? Where can I buy a ticket to 타임스퀘어? Where can I buy a ticket to 타임스퀘어? Where can I buy는 매우 유용한 편이죠? 목말라요 물 어디서 살 수 있어요? Where can I buy water? 저 배고파요 샌드위치 어디서 살 수 있어요? Where can I buy a sandwich? 그렇게 뭐든지 자, 그 이후에 이어나오는 말은 타임스퀘어 가는 티켓 Where can I buy a ticket to 타임스퀘어? 우리말로 타임스퀘어 가는 티켓인데요 이게 타임스퀘어 티켓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티켓 to 타임스퀘어 그렇죠 티켓 to 타임스퀘어 티켓 to 타임스퀘어 티켓 to 타임스퀘어 티켓 to 타임스퀘어 자, 그러면요 밴딩 머신을 이용하세요 You can use the vending machine You can use the vending machine You can use the vending machine 밴딩 머신을 이용하세요 밴딩 머신이 뭔데요? 밴딩하는 머신이죠 자동 판매기 그래요? 네, 자동 판매기 있잖아요 돈 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티켓 발급되는 거 하하하하 밴딩 머신 자, 보세요 밴딩 머신은요 밴딩이 파는 거죠 네 머신은 기계죠 그래서 판매기죠 판매기 결코 자동은 아니라는 거 그거 다 수동이에요 아, 그러네 그럼요 아, 그게 판매자 입장 관점 용어다 이건 그렇죠 판매하는 사람만 자동으로 판매되고 사는 사람은 수동 자기네 입장에서는 세워놓으면 자동으로 돈이 벌리겠지만 아, 이거 괜찮은데? 그럼요 다 하나씩 다 누르고 아, 그러네요 지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도가 있을 때는요 네 이 지도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가장 많아요 아, 뭐라고요? 맞춰보세요 음, 몰라요 전화번호 뭐예요? What's your phone number? 열 친구 있어요? Do you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이렇게 그거 아니죠 뭘까? 자, 지도를 보여주면서 How can I get to 어디어디 이렇게? 그게 아니죠 뭐 물어보지 그러면? 제가 여기 어디 있나요? Where am I? 그렇죠 아, where am I? 이거죠 그렇죠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그렇죠 그렇죠 Where am I? Where am I? 그렇죠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인트로에도 나오죠 음, 난 누구? 여긴 어디지? 그렇죠 Where am I? 여기가 어딘지를 지도상의 좌표로 표시해 주세요 그 표에 모르면 Where is this place? We are standing here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복잡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Where am I? Here, here This map, here You point, point 이렇게 하겠지 아, 그럴까? 그럼요 자, 그걸 줄여서 Where am I? 혹은 Where are we? Where are we? Where am I on this map? Where are we on this map? 그렇죠 Where are we on this map? 이 지도상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지도를 들고 자전거를 타고 배당을 메고 막 암스테르담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아,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유명한 건물들을 지도에서 계속 체크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에 지도를 들고 자전거를 막 타고 배낭을 메고 가는데요 이제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지 하고 자전거를 세웠는데 가방에 아무런 상처도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제 지갑과 여권이 들어있었던 것만 싹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게 등에 메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계속 씽씽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정말 신기하죠 분명히 한 번도 그걸 제대로 거기에다 넣었고 숙소에 없는 게 확인이 됐는데 신기하게 정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아,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데 한 번도 멈추지도 않았는데 멈추긴 멈췄겠죠 그때 그랬나 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그 지갑에 제가 항상 여권과 꽤 많은 돈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멍청하게 근데 그날 아침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여권하고 100유로짜리 몇 장 이렇게 다 빼놨었거든요 100유로짜리는 다 빼놨었어요 그러니까 뭐 50유로짜리 몇 장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그것만 없어졌죠 다행히 그래도 너무너무 억울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도 들고 돌아다니다가 아하, 지도를 들고 다닐 때 주의할 점 배낭 안에다가 큰 돈 넣고 다니지 마라 배낭을 앞으로 메죠 그러니까 진짜 바보 같았어요 저는 배낭을 앞으로 메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허리 아프지 않을까 음, 그렇죠 앞뒤로 메죠 그러면 아, 뒤에는 그러면 옷가지나 이런 물통 이런 거 넣고 네, 중요한 건 앞에 아하 여행지와 지도 이야기를 하자면 네 프렌즈에 나오는 조이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죠 오, 그래요? 얘기해봐요 영국 여행을 간 거예요 커다란 지도를 구하더니 이 지도를 한참 살펴보다가 땅 위에 싹 내려놔요 뭐 하던가요, 그게? 그러더니 어 그 안으로 들어가요 하하하하 그냥 들어가서 어 이렇게 삐글삐글 돌면서 어 아,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막 아, 가상으로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을 켜보는 거구나 지도를 보면서 그게 뭐 이렇게 길을 찾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 어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려면 아, 걔는 해봐야 되는 거야 지는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야 하하하하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누구나 그런 욕구를 갖지만 그쵸, 그쵸 실제로 하진 않는 창피해서 못하는데 하하하하 그쵸 조이는 용자다 용자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